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nm급 6세대 원시 미세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디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10nm대 초반에 극미세화된 메모리 공정 기술을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10nm급 디램 기술이 3대를 거듭하면서 미세공정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졌으나 당사는 업계 최고 성능이 입증된 5세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여 가장 먼저 기술 한계를 돌파해냈다며 연내 원시 DDR5의 양산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제품을 공급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원비 디램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원시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업계 최고 성능 디램으로 인정받는 SK 하이닉스 원비의 강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원시로 옮겨올 수 있다고 회사의 기술진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EUV 특정 공정의 신소재를 개발 적용하고 전체 공정 중 EUV 적용 공정 최적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설계 기술 혁신도 병행해 이전 세대인 원비 대비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고성능 데이터 센터에 주로 활용될 원시 DDR5의 동작 속도는 초당 8Gbps로 이전 세대 대비 11% 빨라졌으며 전력 효율은 9% 이상 개선됐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고객들이 SK 하이닉스 원시 디램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면 전력 비용을 이전보다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김종환 부사장은 최고의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킨 원시 기술을 차세대 HBM, APDDR6, GDDR7 등 최첨단 디램 추력 제품군에 적용하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디램 시장 리더십을 지키면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AI 메모리 솔루션 기업의 위상을 공고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